내일 시장을 주도할 테마와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전략 노란톡 열려있죠?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4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파트너님과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파트너님, 내일 시장 주도할 테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테마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차트 단타 개념으로 제가 테마군들이 설명하니까 차트적으로 그렇게 좋은 것들이 사실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신성홀딩스가 곡물 가격 상승 위로 내가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 그 이슈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샘표도 상승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중에서 지금 신성홀딩스 가장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630억의 거래 대응을 발생시키면서 상한가를 닫았는데 한 번 살짝 풀었다가 닫았어요. 상한가에서 거래량이 물량을 많이 받쳐놓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내일 갭을 띄우면서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좀 좋은 모습 가운데 하나가 거래량이 발생한 게 지금 여기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가면서 줄은 모습이고 상한가 닫으면서 거래량이 당연히 많이 발생을 한 거고 따라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 갭을 안 띄우고 내려와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다. 일차적인 이러한 자리에서 시작해서 내려온다.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상한가 다음 날 시작하고 내려서 지지하는 자리에서 가는 거. 이 종목이 만약에 갭을 띄운다. 거기서 살짝 띄우면 조금만 밀 거고 많이 띄우면 많이 밀 거고 그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단타적인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르헨티나의 곡물 운송업자들의 파업 이슈가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관련주들의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의 원픽 종목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롯데 관광 개발 들고 와 주셨습니다. 국내외 관광 개발 및 여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드디어 리오프닝을 볼 시기가 온 걸까요? 이 종목 어떻게 들고 와 주셨을까요? 네 리오프닝 계속 봐야 되죠. 롯데 관광 개발은 제주도에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인데 제주도에서 가장 큰 빌딩입니다. 거기서 호텔 사업과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 드림타워 그랜드 하야토 호텔 객신 점유율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2021년 6월에 개장한 드림타워 카지노. 6개월 만에 제주도 내 카지노 매출 1위를 기록했는데요. 제주도가 지금 카지노가 몇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단기간에 지금 1등으로서 차고 올라왔어요. 말 그대로 짧은 기간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제주도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도 또 크게 있거든요. 거기보다도 지금 여기서 더 크게 하면서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시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좋은 모습에 있어서는 이 종목이 롯데 관광 개발이 호텔 사업하고 카지노 쪽은 많이 닫혀 있었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리고 그다음 좋은 게 지금 5월부터 제주 국제공항 국제선이 운행이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제선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운행이 안 되고 있는데 5월 달부터 이러한 운행이 본격적이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롯데 관광 개발의 차트가 많이 조금 저조했어요. 지금 지켈이나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차트가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요. 그런데 롯데 관광 개발은 여기서 지금 처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전환사체 이슈 때문에 이 종목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은 사실 대응을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짧은 단타 개념을 한다면 최근 처점, 16,800원. 이 부분을 대응으로 딱 잡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차트적으로는 조금 안 좋아요, 사실은. 120선이 맞고 떨어지는데 120선을 안착을 하면 얘가 240선 딱 돌파해서 이 쌍고점인데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안 좋을 때 들어가는 게 더 수익률은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손절 라인을 말씀드린 게 여길 깨입게 되면 조금 더 아래일 수 있으니까 짧은 관점은 대응란이 작고 그렇지만 대응이 안 되고 만약에 상승한다. 그게 짧은 관점보다는 좀 더 길게 가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자세한 브리핑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이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매매 타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사실 그 누구보다 제주도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 종목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시간 외에도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